나를 파놓고가 아니구요 파먹혀요! 파먹고! 왜 파먹고냐면 좀비니까 계속 살아서 나를 파먹은거지 왜왜왜 짬도 없죠 네 웃어요 아 저 일곱시네 여덟시구나 여덟시구나 여덟시 일곱시 저희는요 소나이프리였구요 여러분 순으로 보면 되게 좋았죠 저희도 안에서 막 공부하지 않아서 들어왔는데 좋더라구요 일상 사이드캡도 좋아하는데 저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늘 일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구요 네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옹알 됐는데 제가 옹알이 됐다고요 이제 약간 때려차게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침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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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감사합니다 제가 딱 받았어요 얽링 시간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 곡 grim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갈까요? 네! 상이 귀엽고 이유라는 노래를 할텐데요 이 노래가 이제 저번에 FF 혹시 모신 분 있으세요? 네! 한 번 읽고 기타.. 감사합니다 기타가 끊어져가지고 혼자 노래 부르고 했는데 아 이 친구가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줄 알았는데 멋지더라고요 멋지셨어요 멋지셨어요 그게 멋있게 보이면 안돼요 진정한 팬은 안좋다고 말해줘요 진정한 팬이에요 스차이 참 잘하죠 네! 스차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? 뭐요? 뭐라고요? 마침내 너무 먹고 있습니다